아이고 우리 미사토님께서 아이고 그 어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미사토님께서 그 어떤 저와의 가족같은 존재가 되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미사토님스 여러분들도 구독을 하시면 저의 이런 앙증맞고 깜찍한 모습을 보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증맞고 깜찍 아 그럼요 딱지가 없습니다 그 명예로운 딱지 명예로운 딱지와 그 다음에 구독한 사람들만 쓸수있는 그런 어떤 이모티콘스 구독에 그런 어떤 배찌 배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이 그냥 괜히 구독이 아니에요 이 배찌가 있어요 배찌 아주 마음에 드실겁니다 미사토님 마음이 들쥬? 넌 장풍을 쏘겠쥬? 안 쏘면 잡아버리쥬? 이룬 흠 이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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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듹 케이듹 멍청한 녀석스 낚시 하하하하하 미치겠지 소닉뽀 안 쏘니? 소닉 소닉 OEX 케이듹 추가 와우 와드 쳐 페이 엇 씨 아 앗 으으ㅓ 깔끔하죠? 으으 까끗 죽이고 싶겠죠? 불쌍하죠? 암타깝죠? 와우 아잇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한판 초스 와우 아벌레이버블르 두판하네요 게이듬 벌 벌 벌 가만히 있어요 때려요 가만히 있어요 때려요 지르고 케이트 지르고 지르고 하하하하 그레이트 추이스 마그직 표이요? 표이요? 아 가만히 있어요 미친 자식스 이런 미친 자식스 와우 가만히 있어요 어딜 가시나요 욕 주가 오오오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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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미칭 이요 좌 아다 장 신났어 신났어 싸쥬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젠장 나이스 안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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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하하하하하하하 그리잇 추이스 굉장히 암타깝겠죠 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이겼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아 우리 디스 아이스 쫙스님께서 또 이천엔 감사합니다 이천만원 감사합니다 감사감사맨이에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겠죠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